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신우의 자랑을 오지게 하는 그런 올케슨이 데리고 왔는데요 뭐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근데 이게 거의 뭐 예수님 부처님 수준이라서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여하튼 좋은거라니까 봅시다 참고로 편집이에요 제목 여러분 저에겐 신우의가 한 명 있어요 돈이 진짜 오지게 많은데 헐 나한테도 막 부린다 형님 완전 사랑해요 너무 좋아 원제 이런 신우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마버리 부부입니다 평소 시댁과 신우의 관련해가지고 불만 가득한 글들이 여기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물론 나쁜 신우이나 시댁도 많이 있겠지만 그 반대로 되게 좋은 신우의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바로 저희 형님처럼요 그래서 자랑 한번 해보려고 왔어요 첫번째 결혼선물 추기금 200만원 그리고 가전제품 70인치 TV 이런거 선물해줬고 사실 저희 형님이 사업도 하고 재테크를 잘해서 부유해요 돈 많죠 두번째 출산 출산 후 첫 만남 하러 왔을 때 아이 옷이랑 제 선물을 사왔는데 샤넬이랑 현금 100만원 다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이때 받은 선물보다 형님이 해준 말에 더 감동받고 눈물 흘렸어요 선물을 주면서 형님이 아이도 고생을 했겠지만 누구보다 고생을 한건 바로 엄마야 이 말을 하고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거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가 예쁘다 누구를 닮았다 아이고 그래 나오느라 고생했다 이런 말만 했는데 저한테 먼저 고생했다고 말한 사람은 저희 형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안 한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아예 안 했다는게 아니고 아이보다 산물을 먼저 챙긴 사람은 처음이다 뭐 이런건가 봅니다 세번째 집 저희 시부모님이 시댁 근처 지역 아파트 한 채를 남편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남편한테 그 말을 듣고 저희 형님이 시부모님한테 바로 달려가가지고 아니 그런게 어딨어 공동명의 해줘 그러면서 위치도 저희 친정 근처로 하라며 강한 압박을 했대요 성공했죠 그래요 저희 형님도 시댁 근처 친정 근처 다 살아봤지만 역시 친정 아파협이 제일 좋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참고로 형님은 저희 시부모님이랑 5분 거리에 살아요? 친정 근처에 있죠 네번째 제사 저희 시댁은 명절 포함해서 제사가 1년에 총 6번이에요 일 좀 도와드리러 퇴근하고 시댁에 가보면 어머님이랑 형님이 준비 다 끝내놓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형님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이러면 형님이 아니야 니가 참석해주면 우리야 뭐 고마운거고 아니면 아닌거니까 그런걸로 신경쓰고 그러지마 아 우리 형님 너무 쿨해 다섯번째 명절 명절에 시댁에 가보면 형님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시댁에 막 전이랑 기타 여러가지 준비 세팅 싹 다 해놓고 그런 뒤에 형님 시댁으로 가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작은 아버님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한테 술 좀 받아보자 이러면서 저희 시아버지도 안하는 잔소리 같은걸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저희 형님이 작은 아빠 선 넘으셨어요 이렇게 딱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밥 다 먹고 상 치우는데 사촌동생들 시누이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하고 폰만 만지고 있길래 기분 더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은 못하고 혼자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본 형님이 야 니들 행주랑 쟁반 하나씩 들고 와 먹은거 담고 주방에 가져다 놔 아니 지금 누구는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처먹고 싸가지 없이 폰만 보고 있냐 등등등 뭐 다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런 말 해줬거든요 진짜 속이 뻥 뚫렸어요 여섯번째 육아 한달에 한번정도 형님이 한 1박 2일로 저희 아이를 봐주세요 그렇게 봐주는 동안 여행도 가고 키즈카페도 가고 드로잉카페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여기저기 엄청 잘 데리고 다니죠 아 우리 형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역시 돈이 최고네 근데 돈만 많이 쓰는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저런 분 드물죠 쓰니까 저랑 할만합니다 얼마나 좋겠어 2번 이거 판타지 소설 아닙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내 댓글 현실에서도 존재합니다 저희 형님도 저러거든요 3번 근데요 이런 것도 돈이 많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곶간에서 임신 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형님 두셨네요 4번 가끔 고마운 시댁이나 고마운 시누이 사연들 보면 다들 돈을 많이 줬다 집 명의를 해주더라 등등등 이런 사연들 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올케에게 칭찬 드리려면 돈을 쏟아 부으면 된다는 거지 사위에게 돈 쏟아 붓는 척하는 바보겠지만 대댓글 아니 왜 이렇게 꼬였어요 시짜질 당하고 사나 5번 우리 시누이가 저렇게 하면 나는 업고 다닌다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봐봐 이건 없는 게 아니라 확 없애버리고 싶다니까 6번 다른 건 사이좋게 서로 노력하는 거라지만 뭐라고 명절 때도 세팅을 다 해놓고 시가를 간다고 저 시누이가 본인 같은 시누이를 만나지 않는 한 남들 두 배로 명절노동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말이 되나? 이걸 믿으라고? 7번 뻥치지 마라 특히 공동명의 부분에서 바로 걸렸다 차라리 이런 집에 시집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해 뭐냐 이게 8번 나도 조만간 신호이 되는 사람인데 돈까지는 저렇게 못해도 2번이랑 5번은 참고를 해야겠어요 고마워요 9번 역으로 보면 쓴이는 일진이고 신호이는 호구구만 돈 갖다 바쳐야 되고 명절때마다 새벽에 가가지고 일 다 해놔야 욕을 안 참았나 보네 아이고 아니 같이 하는 것도 없고 같이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네 어? 본인이 양아치인 걸 미워하는 거리야 어? 너 왜 그래? 대랬으니 저도 해요 제가 형님 자랑만 해놨지만 저도 제 할 일 정도는 다 합니다 형님처럼 통 큰 선물을 못 해주지만 생일 같은 거 다 챙기고요 또 평소 형님이 워낙 잘해주니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저희 아이 옷 살 때 조카하고도 같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요 아니 사람이 착하면 다 호구인가요? 정말 많이 꼬인 분 같네요 당신은 10번 돈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마음씨도 좋네 안 좋은 시댁들은 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와중에 기죽기 싫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 뿐이야 바로 우리 시댁처럼 그지 같아 11번 우리 시노이들도 비슷해요 남편이 막내고 제가 나이가 더 어려서 그런지 결혼할 때부터 마치 귀여운 어린 막내 동생 보듯 하더라고 또 다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현금이랑 선물로 애정 표현을 하죠 아이 태어나니까 10년 만에 태어난 아기라서 온 가족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하튼 시노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도 시어머니랑 저희 남편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이거 진짜 사람으로 못하는 그런 거 되거든 잘할 수밖에 없어요 12번 어린 시노이보다 나이 많은 형님 시노이들이 대체로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형님 좋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 결혼 10년 차인데 우리 형님 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13번 우리 시노이랑 딱 반대네 아씨 개부럽다 대답글 여기도 2번 하나 더 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약간 좀 그 시기에 나랑 그런가 아니 완전 이게 진짜라면 정말 복받은 거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뗄 Α 감사합니다.